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건설업계의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 1분기 건설 수주액이 28% 급감했고, 건설업 폐업 건수도 30% 이상 증가했는데요. 업계 현황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건설업계가 길어지는 불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. 올 1분기 건설 수주 지표들은 전년도보다 급감하는 추세입니다. 대한건설협회 자료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 2,212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28.0% 감소했습니다. 공공과 민간 부문 가릴 것 없이 수주 규모는 줄었습니다. 올해 1분기 민간 부문 수주는 22조 2천억여 원으로 1년 전보다 36.2% 감소했습니다. 공공 부문 수주도 같은 기간 5.9% 줄었습니다. 공종별로는 국내 건축 수주가 같은 기간 27.4% 토목이 29.0% 감소했습니다. 건축 부문 부지는 공사비 급등 영향으로 예년 대비 활기가 떨어진 도시정비 사업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.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조합 측이 제시한 공사비가 수익성을 내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서울 강남권 등 우수입지라도 입찰 자체를 꺼리는 추세입니다. 실제 올해 1분기 수주 실적을 공개한 국내 상위 건설사 10곳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3조 9,994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2%가량 감소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건설 불황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한편 정부는 올초부터 지방 미분양 가구 구매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건설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 여기에 11월 공개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이 건설 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.